네, 왼쪽 끝부터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왼쪽 끝. 우리 기자님들이 많이 찾으셨거든요. 네, 왼쪽 대각도 바라봐 주시기요. 네. 네, 정면 다시 한 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네, 자. 그리고 오른쪽 대각선 방향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쪽. 네, 이어서 오른쪽 끝 방향도. 네, 그렇죠. 오른쪽. 본인 오른쪽이요. 네. 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역시 왼쪽 끝부터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왼쪽 대각선 방향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오른쪽 대각선 방향. 네, 오른쪽 대각선 방향. 네, 아우,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이어서 오른쪽 끝 방향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아름답습니다. 네. 그냥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쉬워서 살짝 한바퀴 돌아주시겠습니까? 뒷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우셔서요. 네. 아우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권미나씨 입장해주셨습니다. 왼쪽 끝부터 바라봐주시겠습니까? 네. 네. 아우. 네. 상큼 발라를 금대 미림 원피스로. 왼쪽 대각선 가면 바라봐주시고요. 네. 이어서 정변 가운데 살짝 아래로 심하는 우리 카메라 라인과 맞춰서. 네.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른쪽 대각선 가면 바라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끝 바라봐주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타정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행복을 주는 사랑에서 연휴 주셨던 이하율씨입니다.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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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